아 안녕하십니까 어딨냐 26회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은 한 10시간 정도 11시간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11시간 정도 했고 매소 5억 6천 이거 처리 다 처리합시다 10시간 11시간 매소 한 5억 8천 정도 먹었고요 아마 중간에 막 섞여가지고 좀 혼합된 게 있고 물방울 속은 7개가 증가했네요 83개에서 잼서터는 80개를 먹었습니다 80개 몬스터는 11만마리 정도 잡았네요 정리하자면 몬스터 11만마리 매소 5억 8천에 물방울 속 7개 잼서톤 80개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hick gan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본명 어깨 문에 저녁 초 백 Document 許